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수능 드디어 100일 전입니다 100일 와 100일 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막 막 설마 요새도 뭐 100일을 기념하여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력 흩뜨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적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100일이 짧다고 보면 되게 짧을 수도 있어요 발등에 불이 막 떨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100일이면 여러분이 설마 선생님 저는요 집합이 뭔지 몰라요 저는 함수가 뭔지 몰라요 설마 이런 친구들이 있지는 않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래도 노출은 했을 거야 개념이 뭔지 기출은 어떤지 노출 정도는 됐을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적용하는 어떤 훈련들을 해나가는 건 아직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제발 집중력 흩뜨리지 마시고요 선생님 100일 됐으니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 아닌가요? 내년에 선생님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때릴 거야 그렇죠? 몽둥이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일단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렇죠? 100일을 기념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야 될 때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그런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난 할 수 있다잖아 난 못해 이게 아니라 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 긍정적인 자세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 그렇지? 그래서 그 긍정적인 자세가 여러분들 하여금 자신감을 잡고 그게 자신이야? 자만이 아니야? 자만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는 이 자세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매사 물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의견에서는 안 되겠지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보답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세상은 공평해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는 건 분명히 언젠가 보상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언젠가가 뭐야? 분명히 100일 있다가 수능 때 여러분들이 오게 될 거니까 그 믿음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최선을 좀 더 다하세요 당장의 결과가 잘 안 보일지라도 분명히 100일 후엔 뭐야?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럴 거야 선생님이 충분히 그런 제자들을 18년 동안 받았잖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통계임을 믿으세요? 통계임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그런 멘탈적인 자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멘탈적인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이제 100일이 됐잖아 여러분들을 100일이 됐으니까 이제 사실상 당연히 우린 뭐 하겠어 실전적으로 훈련을 좀 많이 할 거고요 모교수훈련도 많이 할 거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약점을 분명히 또 체크하고 그걸 보완하려고 할 거잖아 제일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선생님 얘기했지만 그래 내가 개념을 배웠고 기출도 풀었는데 난 여전히 기출에도 모자란 게 있고 개념에도 모자란 게 있을 수 있잖아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나 뭐야 그거를 자꾸 보완하려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도 내가 필요하다면 개념을 찾아보고 기출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치? 반드시 약점을 보완하셔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다만 그 약점을 보완하되 공부를 영역별로 굉장히 균등하게 하시네요 선생님 제가 딱 봤더니 저는요 선생님 저는 학률과 통계가 약해요 아니에요 저는 기백이 약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함수가 약해요 집합이 약해요 심지어는 그치? 개개인마다 다를 거잖아 난 미적이 약해요 개개인마다 다를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영역에 치우쳐서 공부하는 건 되게 뭐야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역별로 그래도 필수적으로 그치? 균등하게 왜냐면 어차피 수능은 문제가 어떻게 나와? 균등하게 나올 거거든 균등하게 나올 거라면 그러니까 약점은 보완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막 장기계획을 막 저는 학통이 약하니까 학통만 주구장 참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런 약점을 내가 뭐 예를 들어 딱 정해놓은 거야 집중훈련하는 그 시기를 예를 들어 뭐 몇 시간 며칠 정도로 정해놓는 거야 그치? 대신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아 나 미적 문제 몇 문제 나 수학2 몇 문제 나 기하벡터 몇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일단은 공부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심지어는 이거는 감옥별도 마찬가지야 저는 선생님 저는 수학만 하면 돼요 나머지가 공부 안 해도 다 받쳐주는데요 뭐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에 영어 지문 하나 국어 지문 하나 뭐 이런 거 균등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치?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치?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별표가 팩토리 갈게요 얘도 중요한데 훨씬 더 중요해 훨씬 더 제발 제발 뭐냐면 마누라리 지금 문제를 풀어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이제는 대다수 아이들이 어? 어라? 이런 거야 어?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런 거지 내가 이거 아는 건데 안으로 아는 거야 아는 거니까 뭐니? 눈으로 풀어 아는 거가 나오면 눈으로 푸는 애들이 나와 눈으로 음 그래 개선도 안 해봐 막 껐지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습관이 들어요 여러분 수능 때도 야 수능 때 내가 6번 문제를 풀지라도 아는 거네 그리고 계산도 안 하고 답을 내겠니? 그러진 않잖아 근데 그게 어색해지는 거야 정말 이 100일 직전의 공부가 수능의 가장 어떤 태도나 습관적인 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아이들이 오히려 킬러 문제는 꼼꼼하게 해요 킬러 문제는 꼼꼼하게 하면서 이상하게 준킬러 이하 비킬러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 이거 내가 아는 거야 음 아는 거야 패스 눈으로 읽고 계산도 안 하고 되게 안 큰일 납니다 이게 이런 애들이 수학 실력은 높은데 수능 때만 점수가 안 나와요 선생님 그걸 정말 18년 동안 많이 봤잖아 현장 제자들한테 정말 많이 봤고 이것만큼은 절대 아이들이 뭐야 지킬 수 있게끔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야 이 100일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절대 문제를 특히나 구평 이유는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실전 훈련을 할 때도 내가 뭔가 보완을 하고 뭔가 할 때 아는 문제가 나왔어 수능특강 수능완성 다시 푸는데 아는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눈으로 이거 풀 줄 알아 패스 아니야 끝까지 뭐야 절대로 문제를 눈으로 푸는 게 아니야 산불해요 푸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산까지 하는 연습을 마무리 짓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치? 제발 제발 그치?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그치? 많은 친구들이 빅킬러나 중킬러 이하의 문제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마무리 연습을 안 하잖아 그런 애들이 뭐야 실수도 많은 거야 그런 애들이 결국 계산 실수가 많아요 실수를 잡는 방법은 평소도 실전처럼 하는 거야 평소에 내가 연습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요이 땅 하는 거지 시간제곱 푸는 거야 시간을 막 길게 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60분 이내에서 잡으면 돼요 선생님 저 나 지금 10문제 풀 건데요 10문제 딱 제가 보니까 10문제 정도 이 정도 남도의 10문제는 제가 30분 재면 될 것 같아요 30분 요이 땅 하는 거야 긴장도 속에서 자꾸 문제를 푸는 연습 근데 그 요이 땅 할 때도 눈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난 풀 수 있는 거야 음 할 수 있겠지 가 아닌 거예요 제발 끝까지 뭐 하자 계산하는 습관 그래야지만 수능 때도 당황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말 많은 재종반 제자들을 만났거든 이걸 안 해서 실력은 충분히 있는데 수능 때만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공통된 특징이 얘입니다 제발 요것만 좀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딱 네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0일이 된 시점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당부는 선생님 이제는 저 이제 당연히 낯선 상황에 자꾸 노출을 시키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모의고사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훈련을 하면서도 제발 제발 잊지 마세요 그죠? 기출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파이널을 하면서도 선생님이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 문제에 어떤 기출을 근거로 만들었는지 자꾸 적어주고 있잖아 그제 기출 후대에서 선생님이 그 원본을 적어주고 있어 제발 비교해보고 이미 풀었던 문제지만 이 풀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만든 문제가 왜 안 풀려? 이런 거잖아 분명히 뭐야? 제대로 습관화가 덜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자꾸 비교해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선생님 100일 남겨두고 이제 기출 풀면 안 부끄러워 그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차피 이제 아마 100일 50일 작전 그지? 그때 또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하라고 또 안내 드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기출 가지고 자꾸 병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100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뭐 사실 이런 마인드가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100일만 지나면 드디어 난 대학생이다 그런 거죠 그죠? 난 자유다 실제는 사실 자유가 아닌데 그런 마인드로 그래도 드디어 내가 고등신분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날이 곧 머지않아 올 거야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모습을 힘들 때마다 좀 상상해 보시고요 근데 그 미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도 힘들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지키지 않으면 미래의 모습이 힘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남은 100일까지도 남은 100일 박차를 가하자고 같이 선진이랑 같이 힘낼 거죠? 같이 해서 정말 수능 때 우리 웃고 나오자고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